구독, 좋아요, 공유 아무튼 부탁드리면서 아녀모 이쁜여자 번호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문도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적의 키는 170 허허허허 어우 형벌야 고마워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과 직계좌로 어울리는 여자 아이 참 이건 또 뭐야 시작부터 야 펭수 어? 너 내 펭귄이라고 봐줄 줄 알아? 우리는 펭귄이라고 펭수라고 봐주지 않아 좌심해 그러다 잡혀가 너무 가까워 그치? 까뜩이는? 역시 걸그룹들이 아이 잠깐 걸그룹이 아닌데 아무튼 페이스는 걸그룹이니까 계단에서 사진 찍게 오케이 현모야 너 급식이었어? 급식이니? 아니 말이야 이건 또 누구야 왜 이렇게 가까워 그러고 불쾌하게 짜증나게 어? 뭐 이진영? 이진영? 그게 누군데 도대체? 그건 뭔데 걔가? 어? 내가 알아야 돼? 꽃이 꽃들고 있네?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이렇게 이쁘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거의 범죄야 이거는 잡혀가 어 어 현모야 고마워 현모야 너 너무 아름다운 거 같아 내가 볼 때 다음 생일때 나도 초대해줘 다음 생신땐 나를 초대해 안현모 그때도 큰 뚝딱이니? 꽃이 꽃들고 있는 여자 안현모였습니다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